저희 지금 핏파티에 가봤어요. 벌써 두 번째 핏파티다. 우리 둘이 같이 왔어요. 세 번째 아닌가? 세 번째? 왜 그렇게 많아? 내가 핏파티 자체를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. 여기에다가 짐을 맡기고 들어와요. 그래서 위에는 낙하 따로 안 된다던데? 아, 그런 캐리어를 저희한테 페이를 하셔야 되세요. 어느 정도예요? 만 원 정도.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해양 가입 시 방주팩 가프치 타올도 있어요. 어? 방주팩 안 가져왔는데? 응. 나 좋다. 여기서 선물인가요? 감사합니다. 네. 여기서 선물인가요? 이즈이 제일 좋은데? 하하하하 1이 제일 좋은데? 어? 아 네. 음.. 매우 아름다울ici Ecology 오오. 대박. 때까지는 해보고 싶어요. 아침에 아침에 일찍을 내不对? 근데 저게 맛있어. 나 가봤거든. 아, 자몽 주스 하나. 레모네이드. 감사합니다. 아, 자몽 주스 하나. 아, 자몽 주스 하나. 아, 자몽 주스 하나. 아, 자몽 주스 하나. 언니랑 나랑 수사해. 네. gorodactですね 고맙게 불東 고맙게 고맙게 요 고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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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고맙게 진짜 잘생겼어 여기가 너무 멀쩡해졌어 오 엄청 가까워졌어 오 엄청 가까워졌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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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오우 오우 아 저기 그대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